문재암을 파도하자 문재암을 파도하자 문재암을 파도하자 공수처가 웬 말이야 공수처가 웬 말이야 공수처가 웬 말이야 빛나라가 문재암의 손에 경제파탈 남부 무너지고 이 시제도 너를 끌어내려야겠다 갓바락이 부근없다 우린 더 위치해 더 위치해 필요 없잖아 우린 자유를 원해 김정은에서 바울 꺼둬버려 너희 우리들도 꺼둬버려 차파운제 저거운 말이야 기억에 돌았구나 너희 그냥 꿈으로 가라 꺾어버려라 차파운제 문제야 사기타는 문제야 문재인은 가득하자 자유가 뭐지 그동안 몰랐지 우리가 잘 보자 바울 꺼 Put he can 구제암의 선호하자 구제암을 타러 가자 구제암의 선호하자 보Day암의 선호하자 구수처가 웬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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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대의 바탕 남부 무너지고 이제는 너를 끌어내려야겠다 찬바람이 부드럽거다 우린 더 이상 공산주의사 필요없나 우린 자주를 원해 언론조작 문제야 너 꺼져버려 너의 문의들도 꺼져버려 사팡은 대지 비서가 웬 말이냐 기억이 놀랐구나 넌 내 그 자꾸로 가라 너 꺼져버려라 사사주제 문제야 국민 성공 문제야 문재인을 가르쳐자 자유가 뭔지 그로가 몰랐지 우리가 자유를 시킵니다 시키는 거냐 아멘